xsfm입니다. p o d e r a 충분히 뿌려도 당기고 건조해? 그럴 땐 미스트를 바꿔봐. 수분층, 크림층, 이중 보습막이 건조할 틈 없이 지켜주니까. 단 하나의 해답. 앤서 나인텐, 시카펀테놀 크림 미스트. 오늘의 마지막 사연, 박종호 씨의 사연은 안승준 에라 이후에 처음 시도하는 안승준 장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습니다. 미대 사연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미대 사연은 미대 사연이라고 하고 안승준 사연이라고 안 해요. 나도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신호가 오면 그렇죠. 평소에 늘 그러긴 어려워. 염소입니까? 그래서 과민성이군요. 갑자기 신호가 오면 10분 내로 화장실을 찾아야 합니다. 집이나 사무실 같은 곳에선 상관이 없는데 밖에서 활동할 땐 정말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한때는 일반 건물에 화장실이 거의 개방되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잠겨있는 곳이 대부분이라 10분 내 열려있는 화장실을 찾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제 친구가 한 명 이래서 꼭 어디 같이 갈 때 화장실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진짜 지척에 있는지 없는지 그게 먼저 항상 기준일 때가 있었어요. 메뉴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되게 인류 문명의 파이오니어인 게 이 사람들이 다급하게 뭘 찾아야 인류는 가까운 곳에 화장실을 배치합니다. 인프라의 기본인데 한 10년 된 얘기입니다. 오후 5시쯤 시내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가 왔습니다. 저의 눈은 바로 화장실 검색 모드를 발동했습니다. 일단 지하철역은 뛰어서 10분 거리라 포기했습니다. 뛰게 되면 장이 더 활성화되어 10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이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다. 2단계로 주유소를 찾아봤습니다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를 검색했습니다. 매장 대부분이 화장실을 개방해 나서 실패 확률이 적죠. 길 건너편에 스폭이 보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매장으로 들어가 화장실을 표시 팻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후문을 통해 매장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엔 이런 경우 많죠. 안에 없을 때. 기분이 쌓였습니다. 아니라다니까 그 매장은 건물 공용 화장실을 쓰고 있었고 화장실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다른 손님에 묻어 들어갈까 생각했지만 배에서 보내는 신호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와. 이게 이러면 두 가지 선택. 스벅에서 뭘 시키느냐. 그렇죠. 하지만 그건 옵션이 아닌 성격이세요. 내가 돈을 이렇게 이러면서. 금방 빠져나갈 것 같아서 쓰지 않는다. 10분만 참으면 되는데. 혹은 이제 이런. 아는 아까 먹었다. 이 상황에서 좀 비합리적입니다만. 건물을 빠져나와. 마지막 수단인 건물 뒤지기를 시전했습니다. 아무 건물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열어보는 겁니다. 세 번째 건물에 들어가니 화장실이 열려 있었습니다. 기쁨의 환호를 지르기에 뱃속은 심각했습니다. 대략 5분 안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은 소변기 4개, 양변기 2개가 있었고 안쪽 소변기에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보인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박종호 씨. 다리가 보인다는 거? 어떻게 60대인 것도 특정했지? 남자 화장실은 그런 아우라가 있습니다. 아, 뒷모습이. 밖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저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칸에 있는 사람은 노인일 거야. 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같이 그런 소음이 같이 나오나요? 아이고, 아이고, 으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마치 강아지가 동네 산책만 해봐도 동네 강아지들이 임신을 했는지 암에 걸렸는지 아는 것처럼. 뭔지 알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하면 여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염력한 애와 할머니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문을 잘 안 잠그세요. 문을 꼭 열어놔. 할아버지는 그건 아닙니다. 항상 깜짝 놀래요. 왜 문을 열어놓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성 청취자들 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터미널이나 공용화장실에서 문턱이 얼마 할머니가 안에 계셔. 특히 동서울 터미널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아무것도 투자 안 하거든요. 화장실 정말 더러워요.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 화장실 부심은 있잖아요. 정말 더러운데 며칠 전에는 하차하는 데에 있는 화장실은 간이 화장실급이거든요. 사람은 많은데 되게 청결하지 않고 줄이 길어요. 그런데 뒤뒤에 진짜 약간 이런 과민성 대장주군 할머니, 어머니이신지 계속 내가 좀 먼저 가면 안 될까? 내가 좀 먼저 가면 안 될까? 이러는데 나도 차시간 있으니까 들어갔다가 빨리 볼일을 보렸는데 계속 두드리면서 옷은 밖에 나와서 입으면 안 될까? 내가 이게 무슨 소리야? 계속 두드리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호르몬이 말을 안 듣는다고 했잖아. 나오면서 제가 아니 옷을 어떻게 막 입을 거예요, 아줌부님! 그렇게 해서 제가 또 한마디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는 동서물 터미널 화장실 쓰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호르몬 문제는 상담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빠르게 양변기 쪽 문을 흔들어봤는데 모두 사용 중이었습니다. 이럴 때 더 못 참아지죠. 맞아요. 바로 눈앞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기 직전까지 갑니다. 의식의 끈이 희미해지는 거죠. 죽으면 안 돼, 이러면서 아, 절망적이었습니다. 문앞에서 종종 걸음을 치며 거친 숨을 들이키며 식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일일고 타고 갈 때는 환자 정신치를 놓친 분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이랬는데 딱 응급실 들어가면서 딱 정신 놓는 순간이거든요. 농축사인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화장실 때문에 이 고생을 하던 순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한 번 내가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뭘 약속을 했냐면 다시 성당 갈게요! 그리고 한동안 좀 열심히 또 다녔죠. 이때 진짜 신을 찾게 돼요. 겸손해지고 이제 다른 화장실을 찾기엔 걸음을 떼기도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어 용기를 내어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급한데 어떻게 안 될까요? 아, 이게 딜, 딜, 그쵸? 제발 바지는 밖에서 좀 추수시지면 안 될까요? 자, 이렇게 연결되는 스토리군요. 왼쪽 양변기 저도 지금 들어와서요. 오른쪽 양변기 들릴듯 말듯 저도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느낌이 납니다.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30초 정도 정적이 흐른 뒤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나 두 분 중 먼저 나오시는 분께 5천 원을 드리겠습니다. 내, 내고 아니죠. 경쟁 입찰 아, 그럼 며칠 전에 내가 동서울터미에서 만난 아주머니 너무하시네. 내가 오뎅이라도 쏟게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지갑에서 일부러 소리를 내며 돈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 같은 1분이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진한 알코올 내음이 나면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나부를 불러봐! 와, 잔이네! 아, 이럴 거면 아까 스타벅스에서 그냥 아메리카노 하나 사가지고 10년 전이면 아메리카노 벤티 한 5천 원 했을까 모르겠네. 아니, 저는 이럴 때 그냥 뚜껑 달려있는 음료를 그냥 하거든요. 먹기는 싫으니까. 아,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 안쪽 소변기에 있었던 60대 아저씨가 나가지 않고 제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우, 더 열미어. 자기는 이미 그냥 지켜보기만 했을까요? 맘마 손을 씻고 말리면서 뭔가 구경을 아저씨 작은 소리로 술 냄새를 풍기며 만 원이면 나올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렇게 되면 나올 수도 없잖아요. 돈 벌고 싶어가지고 버틴 사람이 되잖아요. 아, 그럼 명분을 찾으려면 늦게다가 되는 거야? 나는 돈에 초연한 사람이라고? 나 일부러 부스럭 소리를 크게 내며 돈을 꺼내 만원 드릴게요 아저씨의 술래음에 힘을 내서 딜을 했습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휴지 소리가 나면서 부산해집니다 오른쪽 칸도 부스럭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경쟁이야 그래 중간에 한번 끊자 이러면서 뭐야 이게 거의 동시에 물 내리는 소리가 납니다 바지 올리는 소리가 나더니 드디어 문 여는 소리가 납니다 왼쪽 문이 열리면서 20대쯤의 남자가 나옵니다 모세를 따르던 사람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봤을 때 느낄만한 경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몇 초차로 오른쪽 문이 열리며 저와 비슷한 40대 남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나 왼쪽 분이 먼저 나오셨네요 딜러 여기 있습니다 왼쪽 남 오른쪽 남 아저씨 거 봐 이 만 원을 진짜 받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는 빠르게 돈을 왼쪽 남자에게 주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 세 사람의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당시 10분간의 긴박함을 묘사하기 힘든 것 같네요 만 원이나 쓴 거 보면 진짜 긴박하게 해요 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용기가 생기면 또 보내겠습니다 박준호씨 고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왜 유료 화장실 있었던 거 기억나죠? 네 그 화장실 앞에서 100원씩인가? 맞아요 100원씩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고 놀이터 같은 화장실도 그랬었거든요 네 와 그럼 이거 10년치 쓴 거네요 평생 이용권이죠? 네 그렇죠 따릉이 같은 걸로 말할 것 같으면 한 100만 원을 휴지도 한 5바퀴 돌려도 될 것 같아요 보통 3칸 정도 대 50원에 이 정도 만 원이면 거의 두루마리 반 정도 쓰셔도 될 것 같은 삶의 지혜인 게 클라이언트는 타이밍에 따라서 급한 정도가 다르다 클라이언트가 부를 수 있는 액수도 저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교훈입니다 유럽에 가면 그 화장실 쓰려면 에스프레소라도 한 잔씩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더군요 그래서 아이들 둘 데리고 유럽여행을 한 번 갔었는데 그러니까 커피를 하루에 한 그것도 거기는 에스프레소만 파니까 이탈리아 한 5잔을 먹으니까 나중에 심장이 두근두근거려가지고 그렇죠 아 근데 이놈의 나라는 뭐 이렇게 오줌 한 번도 했는데 커피를 한 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애들한테 한 번 걸러서 하면 안 되겠니 아니면 이제 야 둘 다 갔다 둘 다 그래서 엄마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렇죠 아니 한 잔 사고 둘이 갈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또 외국인과 눈치 보여가지고 한 놈당 한 잔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놈 보내고 두 잔을 먹었지 거의 더블샷으로 해갖고 아 근데 정말 화장실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오늘의 교훈 값을 싸게 부를 수 있을 때 해결하자 박준호 씨의 마지막 사연이었고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로드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